무릎 골관절염 무릎 골관절염 중에서도 연골은 물론 뼈까지 달아 관절의 변형이 심한 4단계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된다. 수술은 먼저 마모된 연골판과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뼈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의 모양에 맞춰 관절면을 잘라낸 후 안쪽과 바깥쪽의 골간격을 똑같이 조절한다. 이후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구조물을 삽입하면 무릎은 재기능을 하게 된다.